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9일 재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 입문 문제가 정치권에 가벼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좀 애매하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단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게 총선이냐 대선이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6일 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있었죠.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마는 총선이냐 대선이냐 이건 묻지 않았습니다. 출마할 계획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송훈 장관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를 두 번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어떤 말을 했냐.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두 번을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뒤집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머릿속에 생각의 흐름을 짚어보면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현재 안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건 이걸 혹시 뒤집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저희 같은 소위 분석가들이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현재 머릿속에 정말 정치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죠. 그런데 저는 그만큼 정도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총선이냐 대선이냐 여기에 권철수 의원 질문이 없다 그랬는데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조금 뭘 잘못 들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죠 어제 8일 CBS 라디오에 나와서 길게 생각할 게 뭐 있나. 2년 후 총선에 출마한다는 얘기라.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에는 틀림없이 총선이냐 대선이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년 후가 아니고요. 총선은 2024년 4월 10일인가 아마 그때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따지면요. 지금 벌써 10월입니다. 그러면 한 1년 6개월 1년 1년 6개월 며칠 이렇게 남았습니다. 2년이 아닙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만약에 출마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년 아마 내년 내로는 장관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후년 들어가면 2024년 들어가면 바로 그때부터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그 전에 내려놓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사퇴 시한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정치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해보는 사람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말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지역구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민주당의 일종의 자객공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력전으로 2024년 총선이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걸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지난 6월 1일 보궐선거 사실은 보궐선거가 아니고 지방선거였죠. 전국 단위의 지방선거인데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인천계양을 해 그러니까 경기도 분당갑에 자기 집은 분당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분당갑에 보궐선거 자리가 나왔는데 당선이 훨씬 수월하다고 평가받는 인천계양을 해가서 공천을 받아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모든 정치권의 관심이 거기로 집중됐습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2024년 총선이 한동훈이냐 아니냐 만약 출마할 경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요. 그런데 이런 걸 이용한 마케팅이 등장을 했다 이거죠. 자 취임한 게 5월 17일입니다. 올해. 지금 뭐 얼마 뭐 몇 달 안 지났습니다. 넉 달도 안 지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런데 취임사 때부터 아 넉 달은 지났죠. 지금 5달이 안 지났 거지.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한동훈 어록을 묶은 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민간 창작사가 주도해서 15일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는 거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은 일반인으로부터 기금을 모아서 출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검수한 박 뭐 이런 논쟁을 주도해서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른바 스타 장관이 된 그래서 요즘에 뭐 한국갤럽 등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서는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동안 부동의 대권 주자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앞서는 일이 한 두어 달 전 전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동훈 팬덤 현상인데 아마도 이걸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작 프로젝트 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투나미스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동훈 스피치라는 것을 출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는 거고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어디다 진행을 하느냐 출판 플랫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텀블벅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그 일반인들의 그 어떤 후원금 기금 뭐 기금이죠 일종의 기금을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 투나미스 측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장관은 좌우 중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답은 그의 발언에 있다. 이념에 편중되지 않고 반박이 불가할 정도의 촌철살인 논리를 귀에서 이제 눈으로 확인할 때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내용이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경찰을 장악하려면 민정수석을 왜 수석을 왜 폐지했겠습니까. 뭐 이런 거. 김건희 여사 사건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제가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꼽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법조계에서는 저작권 논란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저작권 논란. 글쎄 제가 보기에는 어느 특정 장관의 발언을 취임사부터 그 발언을 쭉 모아서 책으로 내는 게 왜 저작권하고 관련이 있나.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데 언론 매체 방송 이런 데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쭉 모아서 책으로 낸다.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저작권하고 관련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을 해온 거고 상식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책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정확하게만 나온다면 공적으로 한 말들이니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감청의연정 고소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히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오면 좋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정말 정치할 생각이 좀 있구나. 이렇게 또 짐작이 되는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짐작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또 이런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투나미스 측하고 한동훈 장관이 뭔가 짜고 치는 것 아니야.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짐짓 모른 척하고 투나미스 측은 이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하여튼 돈을 벌어보겠다는 것 아니야. 그런데 짜고 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찾아보면 이 투나미스가요. 투나미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텀블벅이라는 데는 텀블벅이라는 데가 출판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작년 6월 달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뭐 이런 걸 내기도 했고 올해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이걸 통한 이 모금이 진행됐던 곳인데 투나미스 이 창작 프로젝트 팀이라는 투나미스가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다. 성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보수 진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출판 프로젝트 팀에 보수 진보 그런 게 그렇게 있으려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보면 특별히 그런 게 없고 다만 그냥 마케팅으로 보인다. 한 장관도 자기가 책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여하튼 제가 보기에도 아 이거는 누군가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왜?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각종 동영상 뭐 이런 것에 이 페이지뷰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팬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임식 영상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100만 뷰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0만 뷰를 넘었다. 취임식 영상만. 아 취임식 영상 그거 얼마나 무미건조합니까?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국회 예결위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질문했던 거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답변했던 거 이거는요 237만 뷰 이러면 충분히 마케팅 영업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주변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하고 뭐 한동훈을 이용한 마케팅 이러면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어떤 현상이 정치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일정한 정도의 팬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 일종의 왜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안티 한동훈도 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팬덤이 있는가 하면 안티 팬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왜 그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스타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는 팬덤도 중요하지만 안티 팬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관리할 줄 아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거는 이제 좀 한참 있어요. 앞으로 적어도 정치를 정말 하겠다고 한다면 내년 말 정도까지는 아마 장관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상당한 정도의 검증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노력, 변화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지금 한동훈 팬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동훈 마케팅이 등장했다.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타 장관 얘기를 한 이후에 마케팅 대상으로서 등장한 사람은 한동훈 장관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유력한 사람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마케팅으로까지 마케팅 소재로 활용되지는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 팬덤이 한동훈 장관보다 약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한번 이 마케팅이 또 얼마나 관심을 끄는지 우선 크라우드 펀딩 단계부터 아마 그런 관심도가 측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총선에 나온다면 아주 우리가 쉽게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총선을 건너뛰고 대선에 나온다. 뭐 그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른바 한동훈 마케팅과 안티 한동훈 마케팅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치권이 관심도도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는 명세가